Q. 소강당이 어디에 있나요? 저기... 혹시 소강당이 어디에 있나요? 저 따라오시면 돼요. 혹시 시각장애인이세요? 네. 제 팔 잡으세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저쪽은 보여요. 아, 초짜시구나. 그럼 여기라도 잡고 올라오세요. 여기에요.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. 아, 이제 혼자 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사진동호 회원이에요. 아... 저도 시각장애인이라고요. 반가워요. 저도요. 아, 미안해요. 오늘 우리 상상클럽의 새 회원이 들어왔습니다. 서인수씨. 네. 인사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서인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음,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참 잘생겼네. 몇 살이에요? 스물일곱? 예 인수씨는 얼마나 보여? 저는 RP라서 시야가 좁은데요 아직 직선 보행은 가능합니다 아 그 안보인지는 얼마나 됐고? 3년밖에 안된 첫째입니다 여자친구는 있고? 집은 어디에요? 멀면 힘들거든요 수영아 느낌이 좋다 환영합니다 오경하라고 해요 전 부분부분 좀 보입니다 10년 됐어요 이름 한기남 59년 돼지띠 오경하의 사 남편 나는 이 전맹이라 깜깜해 한마디로 눈에 뵈는게 없지 안녕하세요 봉사학생 유선미에요 저는 이도현입니다 형이랑 같은 RP구요 중딩이에요 반갑다 도연이 엄마입니다 전 정환인이에요 안녕하세요 형 반가워요 봉사학생 최원기입니다 완전 훈남이세요 안수영이에요 한쪽 눈은 아예 안보이고 한쪽 눈은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7살 때부터 안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전 그 피고왕 통기까지는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8년 개띠 김명원이라고 해요 저도 인수씨처럼 RP 환자인데 그래도 아직 시신경이 좀 살아있어서 밤낮은 구별하고 살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감을 이용해서 눈의 다른 감각을 통해서 피사체를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는데 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냐는 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야 여자애 아 그래 귀엽다 여기저기좋아 여기저기좋아 지금 김치 좋아 잘했어 잘 나와도 돼 더 아 아 느껴진다 느껴져 느껴져 살짝 옆으로 지금 좋아요 이렇게 지금 좋아요 지금 눌러 눌렀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잘 나왔네 그렇게 막 찍으면 안 되지 야 막이라니 내가 보이는 대로 찍는 거야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 야 좀 안 맞으면 어떠냐 원래 이렇게 작가는 필을 찍는 거야 필 좋은데 그래도 초점이 맞아야 작품이 되지 아이씨 인수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모네도 시각장애인이었대요 백내장이라서 작품들이 다 그렇게 뽀얀거래요 아 봐 들었지? 모네 거장이잖아 원규야 비난스 화장실 가신대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인수씨 다리 안 아파요? 어 아 아 나 다리 쥐는 것 같은데 아 인수씨 저 손 좀 잡아줄래요 인수씨는 뭐 일해요? 네 피아노 조율하는 일이요 우와 그럼 피아노 좀 치겠네 자동차 정비공이라고 다 운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네 이젠 악보도 안 보여서 못 쳐요 난 냄새 맡는 일이요 냄새요? 네 냄새 좋다 네 네 오 아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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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 다시 시작하려고? 아뇨 오셨어요? 어 그래 어? 보이네 뭐에요 그게? 아 너도 rpg 네 그 안경 말고 자 이거 쓰고 한번 해봐 이럴 때 쓰라고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새로운 게 자꾸만 나와 왼쪽으로 오케이 줌 인 반셔터 누르고 형 어 왜 뭐가 왜 선생님 뭐하세요 아 이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남자친구 아니에요 진짜 잘생겼어요 선생님 남자친구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잘생겼는데 대박 그래 세상에나 자 호장님부터 이건 시더우드 아틀라스 오일인데요 힘든 시기를 단단하게 극복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그런 향이에요 호흡기에도 도움을 주고요 어떠세요 어떠세요? 다들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? 네 낭시 고마워 네 저게 내 웃어 네 앞에는 바다밖에 없어 어디 뭐야 그래 뛰어 으악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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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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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! 이러면 어때? 바다가 날 부른다! 엄마가 불렀다! 바다가 날 불러요? 여보... 너무 좋아요! 좋다! 나의 느낌! 아... 시원하다... 소리 좋다! 웃어! 웃고 있어! 빨리 찍어! 지금 좋아요! 안 웃는 것 같은데? 웃고 있다니까! 안 웃었지? 아니... 찍었어! 잘 나왔어요! 잘 나왔어? 예뻐? 네, 활짝 웃으셨어요! 이야, 도연이 이제 잘 찍네! 엄마다 한번 들어볼까? 네! 자, 도연아 엄마 여기 있어! 엄마! 김치! 김치! 잘 찍었다! 여기 이렇게 서있어봐요! 네! 하나, 둘, 셋, 여보, 다섯 민수씨! 손은 들어봐요! 빨리요! 우리 서로 보이는 거예요? 내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손은 들어봐요! 흔들고 있어요? 되게 반가운 것처럼요! 이렇게 잘 잡았어요! 네! 맞아요! 네! 여보, 여기가 왔어요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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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금 살짝 본 것 같아요. 뭘요? 수영 씨 얼굴이요. 어땠어요? 살짝 예뻤어요. 인수 씨는 보이는 꿈 꿔요? 안 보이는 꿈 꿔요? 저는 보이는 꿈 꿔요. 왜요? 인수 씨는 아직 멀었다. 나는 이제 꿈속에서 소리만 들리거든요. 수영 씨나 다시 보게 된다면 뭐가 제일 보고 싶어요? 뽀로로? 인수 씨.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야경 찍으러 갈래요? 맛있는 것도 먹고. 좋아해요. 저기 죄송한데 불 좀 켜주시겠어요? 불가져 있는데 네 됐습니다 떼세요 진행이 갑자기 빨라졌네 얼마나 남았나요? 아직은 시신경의 기능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디까지 가? 누구세요? 저 괜찮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이거 넣으세요? 아이고 네 미안해 아니에요 으악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쁜데 불쌍해서 어떡해 아 저 아 할머니 저 그냥 놔두시는게 도와주시는거에요 응응응 응응응 그래 어? 이거 뭐에요? 아 아니에요 이거 받어 이거 괜찮습니다 아유 받으래도 아이고 힘들어도 딴맘 먹지 말고 잘삼어 잘삼어 아휴 불쌍해라 불쌍해라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인수씨 나 지금 여기 왔는데 소나문만 들어볼래요? 아, 봤다 나 여기 뒤에 있어요 수영씨 어머, 누구세요? 죄송합니다 나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민수씨 나예요 놀랬죠? 배고프죠?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? 수영씨는 시각장애인인 게 재밌나봐요 인수씨 화났어요? 장난이었어요 미안해요 저 그만 가볼게요 미안해요 저, 인수씨 잠깐만요 인수씨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나 인수씨 좋아해요 저 끝인가字 맞죠? 다 chopping 나 인수씨 worsen 끝 요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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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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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앞으로 열 발자국. 우리 사진이구나. 왔어요? 네. 잠깐만요. 이거 제가 일할 때 쓰는 건데 한번 써봐요. 이게 뭐예요? 보인다. 수영신. 왜? 보여요? 보여요? 너무 뭔가? 보여요. 다 잘 보여요. 다 잘 보여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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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? 그렇네요. 예연아, 괜찮아요.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예연아, 괜찮아요. 홀로 외로운 가면 눈물이 흐르나요 그땐 눈을 감아요 저 푸른 하늘이 당신께 올 거예요 갈 곳을 일어나요 어둠이 두려운 가면 어둠이 두려운 가면 그땐 두 눈을 감아요 내 손을 잡아요 빛이 보일 거예요 빛이 보일 거예요 갈 곳을 일어나요 갈 곳을 일어나요 내 손을 잡아요 빛이 보일 거예요 어둡고 힘든 기억들 저 바람결에 날려보내요 작은 눈 감고 크게 눈을 떠봐요 온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그 빛이 사랑이란 걸 느껴봐요 저 모습 그대로 은하 뭐가 보여? 머리를 묶었고 여자하고 손가락으로 하트 만들었어요 뭔가 낯이 있는데 엄만가? 엄마야? 그래 엄마다 보이세요? 저 두 분이 누구야? 여보 나야 보여? 당신께 올 거예요 왜? 속았네 당신께 올 거예요 형은 누구야? 아멘